그럼 나 육자배기 배워농을 해야지 그거 갈까보다 그러고는 보령은 오늘은 한 장담만 배워 예? 한 장담만 배워 나옵시다 자, 산 시작! 산 이 요 구나 해 대전 은 종사 안 이 요 이 요 종 종사 이 목숨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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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눈을 누리기 넘만 정상이야 평가에 걸쏘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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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녹수가 좋은 삶을 온 이여 휘깡도라라 고나베 그러면 편을 좀 나눠서 그 중에서 수승하신 제자님을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성대결로 갑니다 청을 잡으셔야겠네요 먼저 청잡이들 두 분 계시니까 청을 잡으세요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음이 좀 낮으신 분들 있으니까 남성위원님들이 먼저 총대 뵈시요 자 어떤 쪽으로 잡으려고요 자 요요요요 나 은혜님은 어디에요 제가 시청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저 회장님같은 거의 국부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낮은 것은 공부가 되요 괜찮아요 높이의 곳은 공부이지만 낮은 곳은 공부요 괜찮아요 자 이봐 높은 공부요 안 나오는 사람한테는 공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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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공부요 공부요 안 안 돼요 임무 정은 녹수록 굿나 그러시고 녹수록 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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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 만 청산 이리야 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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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름 이리야 어떻게 아따 여럿이 굳어간 게 참 잘하네 정말 높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남성요님들이 장단치셔 우리 여성요님들이 우리 요원으로 너무 낮아 우리는 낮아서 호르륵을 뱃살 돌려 그러니까 어린이 좀 더 높여 사상해 요거 좋지 시작 사상해 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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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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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졌어. 조금만 더 엄밀해지면 되겠고. 시김새도 나가서는 무방하지만 이 안에 살 때는 조금 더 풍요당스럽게 해야 돼. 그것만 해야 돼. 그것도 노력 많이 했다. 보이오. 욕봤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욕봤네. 진짜 누워서 치과 혈자 갖고 신고. 아니 저는 노래는 노래는 진짜이고 내가 진양 장단에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눈을 뜬거라고. 들려온다니까. 대단한 거예요. 감동이죠. 감동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 회원님들 중에서 자매님이 총 패배해요. 두 분이서 두 분이서요. 한꺼번에 함께. 꼬미님이랑 셋을 해? 꼬미님도 한 번 하셔야 돼. 꼬미님도 한번 입어. 목소리랑. 꼬미님 이쁜 옷도 입고 나오시는데. 꼬미님 입고 왔는데. 그러면은 여성 합창이 되어서. 여성 합창도 이제 먼. 아까 합창하셨는데. 보듀? 아직은? 그러면 꼭 저기 뭐야. 자매님이 해봐. 자매님밖에 없어. 자매님밖에 없어. 다음 주에 숙제로 두 나머지 분도 다 하셔야 돼요. 다 시킬 거야. 나머지 분도 숙제로 하셔야 돼요. 시작. 잠시 고. 산기 시작. 산기 시작. 내 상위라고. 구나해. кр역. 내 상. 㴏. 혜정은 청산만민 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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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가 청산을 못 잊어 희윙 강도라 잘 어울려 거나 아래든 땅 엄청 차별하게 잘라줬어요 다음주 예고를 사부님하고 갈까보다가 배워야죠 다음주는 송강사님, 의리님, 간영님, 아리님 다 하셔야 되겠네요 꼬미님도 꼭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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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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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초 감사합니다.